지금 이 순간 너를 보고 있는 나는 진짜지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내가 아니야 알겠어 윤희재씨 과연 마이 권왕드 암워 강렬 쭈하오샹 황취 상량드 지워 지지 퇴워 인식붕 강드 시어 저 저시오 혼자 살아 키우는 반려견은 있고 지금 뭐 하자는 시추이션냐? 부모님아 사라는 게셔? 윤희재 알아가는 거야 뭘 알아가? 하나씩 되짚어보려고 어디쯤에 당신 진심이 있었는지 시어 주제 시어 주제 내 진심이 없었습니까? 시어 주제 시어 주제 시어 주제 시어 주제 시어 주제 미개rem sust 시어 주제 싱 punk ADE 지입 지지 왜 고인 마이 권왕드 암워 쟤 강조 쬐하 샹 쬐 센 척 속물인 척 하면서 다칠 것 뻔한 길로 가서 나 피조 말리죠 혹시 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해? 그렇다면 당신 착각이야 더 이상 이런 충고 사양한다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너던데? 자기야 이겨라 가장 내 신심을 닿을 수 있을까? 난 저 운명을 버버릴 거지 지금의 정모 혼자야 사랑하는 거야 당신이 김희선이었을 때도 아니 어떤 이름이었다고 상관없어 김희선이었던 정은영이었던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야 과거에 내가 불쌍해 보이든 그건 좋아하는 거 아냐 영민이지 경고하는데 자꾸 날 아는 것처럼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? 우리 사양은 뭔데 우리? 내 이거는 내가 알아살려다니까 사랑했다 사양이 그냥 찾았다 나는 당신이 당신 minecraftanoot downtown 너무 자랑 지난해 불타임 모든 전월 상처 좀 그만 열어놓고 양념의 곁들디 다시 역사 이제 그런 아픈 역사는 끝날 때도 됐거든 한글자막 by 한효주